안녕하십니까 한빛재활의학과 원장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50견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면 이거 50견 아닌가 할 정도로 이 50견이란 진단명은 상당히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간혹 탐구심이 많은 환자분께서 왜 40견, 60견이 아니고 50견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히 대답할 수가 없어서 50살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또는 50번을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곤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50대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비교적 흔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50견의 증상은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옷을 입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뒷처리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동작을 취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환자 어깨 관절의 조지각적 특성에 따라 유착성 피망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임상적 특성에 따라 동결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환자는 사소한 집안일도 하기 힘들어지고 통증 때문에 수면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예전에 50견을 심하게 앓았던 어떤 여성 환자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남편분께서는 코를 골면서 잘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딱 때리려다가 그럴 수는 없어서 옆에 있던 베개를 툭 던졌더니 코는 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남편분께서 일어나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아주 큰 바위가 자기에게 떨어져 거의 죽을 뻔한 이상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샀는데요. 어쨌든 이 50견이라는 질환은 환자의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심한 질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50견의 역학적 특성을 보면 50견이라는 진단병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에서 60대에 흔하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의 임상적 경험에서도 젊은 나이에 50견으로 오는 환자들에게 혹시 당뇨를 치료하고 있지 않는지 여쭤보면 상당수 당뇨치료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견은 그 심한 증상에 비해 혈액검사, 엑스레이, MRI 등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50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환자의 관절 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 시행되지는 않는 관절경 검사에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데요. 관절을 싸우고 있는 막에 부족이나 출혈과 같은 염증 소견 또는 관절 주변의 섬유 조직이 매우 두터워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거의 모든 우리 몸의 조직들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기게 되면 신경을 자극하여 매우 강력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0견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견은 보통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 지나서 자연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자체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초기 치료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한 소염진통제가 있고 근육이 경직된 경우에는 근육이완제가 같이 처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백, 초음파, 전기치료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관절 조직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0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반응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에서는 주사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초기에 염증을 줄이고 부드러운 관절 조직이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변성되는 것을 막아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로로 치료는 50견 환자의 어깨 관절 내부에 염증성 병변이나 섬유 변성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로로 치료에 사용되는 국소 마취 성분은 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에서 화학적 물질들을 워시아웃 즉 씻어내거나 희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 성분 자체가 조직에 흡수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0견 환자에서는 관절 조직 이외에 힘줄이나 인대 조직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프로로 치료는 약화된 조직에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조직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상당히 아프게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체외 충격파 치료인데요. 이 치료는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혈류 흐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치료 방법들에 의해 이완된 관절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관절 가동 범위를 추가로 향상시키기 위한 도수치료 자가홈 스트레칭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0견 환자의 치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영상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구조물이 어깨뼈의 가장 윗부분 상완골두라고 합니다. 이 상완골두의 바깥쪽에는 어깨관절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구조물인 회전근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근계의 바깥층에 삼각근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는 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료의 타겟은 상완골두와 회전근계 사이에 있는 관절변입니다. 화면 우측에서 주사바늘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회전근계를 막 뚫고 지나가고 있고 다음으로 관절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 끝이 관절면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사액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주사액이 주입되는 모습이 이쪽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점차 공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관절 주변에 약화된 힘줄에 대한 프로로 치료 영상입니다. 먼저 초음파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위팔뼈 즉 상완골에 해당되고 상완골에 바로 바깥쪽에서 힘줄이 주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힘줄은 타이트하게 힘줄막에 쌓여져 있는데 약화되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종창이 생기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영상에서 검게 음영이 나타납니다. 영상을 실행시켜서 힘줄의 주행을 관찰하고 다음으로 방금 전 영상을 90도 회전하여 횡단면에서 힘줄의 모양을 관찰합니다. 지금 보시면 근육이 있고 팔뼈가 있죠. 힘줄을 싸는 막이 정상적인 조직에 비해서 부어있어서 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스캔하면서 모양을 관찰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좌측 위에서 주사바늘이 진입하고 있고 정확하게 힘줄과 힘줄막 사이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힘줄막이 조금씩 부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 영상을 90도 회전하여 힘줄을 길게 보고 주사바늘을 횡단면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50견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